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신의 투데이 히어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강부하권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시원한 상승세는 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0.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스크린 간단히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수는 약 900개 종목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상한가는 3개 종목 정도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은 약 800개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에서 약간 좀 많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절반보다 약간 못 미치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도 보합세 상승과 하락 종목수의 흐름들도 보합세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다소 좀 밋밋한 금요일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밋밋한 시장이라 하더라도 오늘도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투데이 히어로 섹터들 역시 어김없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투데이 히어로 섹터들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히어로 섹터로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가장 눈에 띄면 코스피 시장에서의 그런 히어로 섹터는요 해운주입니다 최근에 운송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데 어제 그저께 수요일만 하더라도 이 해운과 육상운송 항공운송이 모두 다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해운주들이 유독 좀 강한 모습입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상선 한진해원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 지주회사 역시 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코오롱 같은 경우는 한국콜마홀딩스 SKCNC 같은 대기업 내지는 중견기업들의 지주회사들도 오늘은 강세 기준을 유지를 해주면서 이 홀딩스 주식들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그러한 투데이 히어로 섹터로 앞으로도 좀 자주 언급드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히어로 섹터는요 오늘은 뭐 스몰캡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다 제외를 좀 했고요 오늘 눈에 띄는 게 이제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알뜰폰 관련주들이 오늘 히어로 섹터를 좀 설정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CJ 헬로 비전이라든지 대송홀딩스 한국정보통신 같은 종목들이 바로 알뜰폰 관련된 히어로 섹터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LED 섹터도 오늘 히어로 섹터입니다 서울 반도체는 부동의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뭐 루맨스보다는 금오전기나 루미 마이크로 같은 종목들이 히어로 섹터로 좀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자 오늘 이들 종목들 중에서 히어로 종목들 한번 세 종목 꼽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먼저 대형주 히어로 섹터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에 지금 상승률 1위는 SKCNC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투데이 히어로 섹터에서 지주회사 관련 말씀을 좀 드렸는데 SKCNC가 역시 상승률 1위에 올라와 있고요 2등은 그동안 많이 주가가 빠졌었던 LG생활건강 3등은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4등은 현대글로스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상승률 대형주 중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는 SKCNC 먼저 첫 번째 대형주 히어로 섹터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SKCNC의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NC, SK 지분을 31.8% 보유한 실질적인 SK그룹의 지주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가총액이 7.6700억 정도 되고요 자본금 100억짜리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19.16% 정도고요 오늘 보니까 SKCNC에 대한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증권사들의 호평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이런 부분들인지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NC 제가 한번 히어로 종목으로 선정해드렸던 때가 2월 초선에서 한번 히어로 종목 선정을 해드렸었는데요 2월 6일날 약 12만 7천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상태였는데 오늘 또 히어로 종목으로 선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신고가가 나다가 좀 눌렸는데 어제 신고가 나다가 눌린 그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추가 상승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매매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KCNC의 주가는 15만 4천원 정도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가 정도 내외 15만 4천원 내외 정도면 무리 없이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고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신고가가 나는 17만원 정도까지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손절매 가격은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14만 5천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또 히어로 섹터 중에서 대형주 섹터에서 오늘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어서 대형주 섹터에서 두 번째 종목인 현대글로비스도 역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률 지금 3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현대글로비스의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시가총액 역시 8조 6,812억 원짜리 종목입니다 자본금 188억 원이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25.62% 현대차그룹의 물류기업이란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확실한 캡티브 마켓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다는 것이 어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자체의 흐름에서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21선 돌파 패턴이 발생이 되면서 상승의 초입 국면이 아닌가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10월 달에 주가가 23.5천 원 때까지 오르고 나서 그 뒤에 약 4,5개월 정도 주가가 플랫 조정을 해줬었거든요 이 플랫 조정하고 나서 2월 말에 한번 상승세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눌려놓고 오늘 다시 재상승세가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 앞전에서 나왔던 매물 테스트 이후에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현대글로비스의 매매 포인트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3만 2천 원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23만 1천 원 내외 정도면 무례없이 공략하실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싶고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25만 원 정도 손절매 가격은 2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전략이 맞는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좀 말이 조금 제가 좀 급한가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형주 섹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주 섹터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전목들 좀 보니까요 LG생활건강우성주 우선주들 많이 좀 주목하시라고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LG생활건강우선주가 올라오고요 대상이나 포스코 엠텍 SBS 미디어 월딩스 같은 종목들도 올라오고 현대상세나 CJ헬로비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형주 중에서 CJ헬로비전을 투데이 히어로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CJ헬로비전은 시가청액 1조 4,599억 원짜리 종목이고요 자본금 1,936억 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 13.95% 알텔폰 시장에서 CJ헬로비전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약 24%이기 때문에 알텔폰에서의 그런 과점적인 그러한 지배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대주주의 오버행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CJ헬로비전의 주가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대주주의 오버행 이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으로 모두 다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재상승세가 좀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참 뚫기 힘든 21이동 평균선 그리고 60이동 평균선을 지금 동시에 지금 뚫어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매 전략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가 18,900원 정도 내외인데요 현재가 18,900원 내외 정도 공략은 무리 없어 보이고요 단기적인 목표가격은 21,000원 선전매 가격은 1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숨가폭에 빠르게 달려온 김우신의 투데이 히어로 시간이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뵙고 싶을 것 같은데요 저는 월요일날 또 좋은 히어로 종목을 가지고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